지금부터 웹6, 다중 사용자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이 수업은 웹5 패스포트 수업과 데이터베이스2 로우 DB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. 패스포트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패스포트 수업을 꼭 보셔야 되고요. 로우 DB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가급적 데이터베이스2 로우 DB 수업을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패스포트를 이용해서 단일 사용자 시스템을 구축했어요.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직접 파일을 수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우리가 웹,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여러 명이 동시에 정보를 소비할 수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, 생산할 수 있다는 측면 또한 이 웹이 가져온 혁명이거든요.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혁명까지는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종동원해서 단일 사용자 시스템이었던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다중 사용자 시스템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. 이 과정에서 로우 DB를 사용할 건데요. 사실 우리 수업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이제 우리가 파일이 직접 핸들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수업의 복잡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컵라면처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찾았고 그 결과 로우 DB가 그나마 우리가 쉽게 바로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판단이 들어서 로우 DB를 사용해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기능적으로 좀 더 편리하게 구현해 보도록 할 겁니다. 물론 로우 DB 자체도 재미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준비됐나요? 출발합시다.